What's good,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-7-Chillin 되겠습니다. What's good, I'm 24-7-Chillin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 for overseas hip-hop, R&B,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ip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몽골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.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어볼 수가 없겠죠? 모우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이걸 어떻게 읽더라? 구글 번역이 제대로 된 발음을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보면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. 이게 뭐 대화하자 이런 의미로 되어 있었습니다. 말 그대로 맘에 드는 그녀에게 나에 대해서 약간 자랑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과시하는 가사예요. 해석해 보다가 눈에 띄는 문구들이 있었는데 모우지가 가사에 자기를 몽골리안 제이팍이라고 소개하는 구절들도 있어서 굉장히 좀 재미있었습니다. 모우지도 다재다능한 래퍼이기 때문에 제이팍의 바이브가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. 3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비디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긴말하지 않고 긴말하지 않고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렛츠 게렌툴! 제이팍의 바이브의 음악들도 잘 만드네요. 칠 바이브의 음악들도 잘 만드네요. 이 곡의 바이브 때문에 아마 가사에 제이팍에 대한 얘기가 있는가 봐. 제이팍의 바이브의 음악들도 잘 만드네요. 노래 부를 때 레이제이 같지 않아요? 제가 레이제이를 좋아하는 R&B 가수거든요. 오우 메이백 뮤직 메이백 뮤직 그냥 이거 있잖아요. 밤 9시나 10시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딱 고개 끄덕이면서 가기 좋은 그런 음악? 이런 장면 멋있다. 딱 드라이브 하는 장면. 플로우 플로우 너무 좋은데? 롤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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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바이브도 너무 좋고 현라나 플로우에 한 번 더 놀랍니다. 제가 단지 플로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듣다보면 현라나 플로우들을 잘 구사하는 래퍼가 모지에요. 다른 몽골 래퍼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 말인즉슨 저 같은 리스너에게는 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. 곡 진짜 좋네. 딱 칠바이브고 베스트 드라이빙 뮤직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모지의 재능이 제가 뭐 여러 번 리액션 미디어에서도 너무 좋다. 제 스타일이다. 진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찾는 래퍼였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제가 그의 팬이라는 거를 와, 이거 또 진짜 좋은데 특히 노래를 하기도 하고 싱임랩을 하기도 하고 싱임랩 안에서도 플로우를 몇 번을 바꾸는지를 모르겠고 이게 유연하고 칠하다 하더라도 이 곡 안에는 벌스르드를 잘 들어보면 스킬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만족시키는 트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트랙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!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, 안녕! 안녕!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